아, 아, 킹과 나란 250 아니고요 아, 아, 킹과 나란 한 번 봅시다 킹과 나란 한 번 봅시다 아, 킹과 나란 이만 때군요 야, 깔끔하다 깔끔해 아, 피방무기 나머지는 대강 맞춘 것 같네 야, 심불로 때려 박았나 보다 왜 이렇게 높냐 아, 심볼 900 역시 와, 엄청 높네 심볼로 때려 박은 것 같더라 아, 플레임 위자드라고 하십니다 아, 아잉메익템 야, 어마무시하네요, 어마무시해 쌍메익 아잉이고요 맥이고 아잉두졸 맥 맥두졸 아잉과 핵 아, 어마무시하군요 반지 뭔데 셋 중에 하나군요 이거겠군요 펜턴트? 아, 펜턴트도 따로 없네 그렇다면은 요걸 껴야겠군요 아, 그렇습니다 제가 해드려야 될 게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십시오 아, 심볼 나던데 와, 여기서 심볼 400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23,000대네 야아 뭐 장친구 쪽은 맞출 생각 없어요 6,000대 어,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15퍼에 에디 한줄 푸악공작이네요 아, 푸악마작이지요 2인트코프 12퍼짜리 그렇습니다 뭐요? 작이 뭐 되어있는거야? 체력작 되어있는거 같은데? 네, 네 뭐 장친구 쪽이나 6에 56짜리 뭐 그런 계획 있나요? 21퍼에 마력 10짜리 탈벨 마력 딱 8올랐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어, 22동짜리 파푸니로 마나 크라운을 들고 계시군요 가이리이군요 쌍유니크 3에 16짜리 음 추비 아쉽죠? 누가 봐도? 음, 그렇어 15성짜리 네네 무슨 개 뭐야 이거는 아, 벨로맥2구나 32짜리 추비 음 음 주은작이구나 17성 12프로짜리 인트작이 되어있네요 아니아니, 제가 말하는거는 장신구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다던지 뭐, 저, 제 캐릭터처럼 아, 5에 68 이것이 그 유명한 적 아닐까 지력의 이그드라실에 죽고 7, 8에 56이니까 몇 올랐는거야? 5 더 올랐네 5 올랐으면 7에다가 10위에 올랐구나 이야 이그드라실 그렇습니다 5에 68 아아, 이그드라실 하긴 좀 아쉬운 추업이긴 해 솔직히 말해서 어, 어, 그랬든 잘했습니다 아아, 여기도 이그드라실 들어갔네 6에 40에 마력 6짜리 뭔가 이그드라실 들어가면은 한 5에 한 80정도 되는 느낌이 좀 이그드라실 들어가는 것 같아 아, 저는 매속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6에 54 아, 좋네요 아주 추업 좋고 에디 그래도 두 줄 이상 다 해놨고 아주 좋습니다 크레이 8%에 올테 9%짜리 5에 30짜리 마력 4짜리 21% 마력 6에 인트 5 올랐네요 망토 6에 50짜리 아, 대체적으로 추업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가히타 10짜리네 직장이군요 다 아, 좋습니다 아, 보존은 좀 아쉽게도 깔끔하지 않겠네요 아랑처럼 아주 좋습니다 혹시 뭐 계획이라든지 뭐 있나요 장신구를 맞춘다든지 뭐 장신구를 움직이고 일단은 뭐 장신구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,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신구도 움직일 생각이 있는지 아님 장신구를 제외할 것 같은데요 아, 보존 뒤에 어디 장신구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맞추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장신구는 건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행메인 다 쓸 거면 아니면 보스도 메인이다 이런 식이면 뭐 장신구도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음, 겨울은 피하고 싶다 어, 제일 이상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서 제일 깔끔한 건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? 아니면은 나중에 엠블럼을 돌릴 생각이 있습니까? 어, 계획이 있나요? 어, 나 엠블럼은 나중에 돌릴 생각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마력 3줄이 떴어 이걸 바꿔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제일 이상적인 것은 그렇고 일단 보존은 당연히 바꿔야 될 부분이고요 아, 이거는 뭐 개인 선택이니까 그렇고요 아, 그리고 장신구는 다 바꿔야 돼요, 그죠? 여기서는 교불이라서 받기 싫 테니까 어, 나중에 뭐 여유되면 16% 18% 하는 거고 당연히 돔이 들어와야 되고요 메커는 좀 한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추업을 돌리든지 그 다음 템은 놀장 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, 이터널링 2개 들어와야겠죠? 그리고 하나가 마이스터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, 그렇습니다 아, 불빛마요 열심히 구하러 가야죠? 저는 저도 뭐 아쿠아틱 유니온 200 키우던 거 쓰고 있는데 이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? 네네 요 다음 템들은 22성과 놀장 들어와야죠 네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이터널링 2개 마이스터링 도미네이터 뭐 오션골로우라든지 마이스터링 요정도나 그쪽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드데미안이요? 하드데미안 컷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40, 48층인가? 그렇지 않나? 글쎄요 해봐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정도급이엘 원하는지 다 맞춰봐야 알 거 같은데 침벌 올라가고 하면은 그래도 한 3만대 들어가지 않을까 3, 4만대 들어가지 않을까? 4만대 좀 못반거 같고 3만대까지는 들어갈 거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느낌의 구상으로다가 그 다음 템은 그 다음 템은 놀장템 들어와야 되니깐 22성이라던지 어.. 좀 하도 하죠 네네 하대도 전 하대의 어느정도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 템으로 세진다면 놀장템 22성이 사실상 거의 유력하다고 보면 되겠죠 푸압공장 아 푸압공이 뭐야 펫장비 펫악마스코로 맞춤팩포로 그렇습니다 아아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